사람이 함께 살게 됩니다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이 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곳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윤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라고 하면 보통 선입견들이 참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정치는 해야 됩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 윤리가 실행되는 한 방향이 정치가 되고 그것을 이발유에서 하는 것이 도덕이 되겠는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상을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돌아가는 이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윤리가 있고 또 직장에도 윤리가 있고 사업을 해도 사업체에 윤리가 있고 또 어떤 공동체마다 다 윤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교회 윤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목회 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바로 옆에다가 비즈니스를 또 시작을 똑같은 종목을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어떤 상식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이나 상업 윤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이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옆에다가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참 윤리가 없구나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그거 저거 안 보고 나만 아니면 돼 또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이 되어서 전혀 윤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을 시작하는 첫 문구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금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이런 식의 생랑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 생활할 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러한 신앙 생활 공동체의 윤리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뜻은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해 주신 구원을 더욱더 이루어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003년도에 미국에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미국에 보급이 되고 작가인 리그 워렌 목사님이 2010년도에 타임즈에 올라와서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퀸즈 성전에서도 이미 한 십몇 년 전에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퀸즈 성전 인쇄실에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아직도 저 책이 남아있고 아마 여러분들 같이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함께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함께 교제하라 함께 성장하라 함께 섬기라 함께 예배하라 함께 전도하라고 하면서 함께 하면 풍성해진다 We are better together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 간에 그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도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잘 어우러져야 기쁜 신앙생활과 기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라이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먼저 우리들의 변화되어야 되는 즉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생과 서로 윈윈 스트레터지 윈윈 전략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나가는 이 신앙생활을 구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윤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핵심 단어가 절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배려를 하게 되고 배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나가서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제하지 않게 되면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힘들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말을 할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에 굉장히 욕심스러운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서로 덕을 쌓고 서로 우리가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는데 가장 밑에 기본적인 그 윤리가 뭐냐면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포함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도덕과 윤리는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보면은 공유적 속성 가운데 사람에게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도 도덕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생활을 하고 신앙 가운데 있지만은 윤리와 도덕을 사회에서 무시하고 행하다가 오늘날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어떤 경우에는 지탄을 받는 이러한 일들도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시안들이 보금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을 하고 주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신학자였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성도는 보금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될 개혁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받침이 우리가 교리를 들고 나가고 다른 걸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와 사랑을 우리가 표방을 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그의 글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남이 먼저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변화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동과 윤리의 표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도덕과 윤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도덕과 윤리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서 중요한 훈련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회귀하고 결단하는 이 자체도 다시 말하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거듭하면서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행했던 일들을 또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즉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지적하는 이 로마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먹는 것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면서 순세대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연대가 오히려 복음서에 마태복음만 빼놓고 나머지는 뒤에가 있고 보시면은 고린도 전우서가 59년경에 썼고 로마서가 60년경에 써진 책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떤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지금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쓰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바로 그 전해에 직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먹는 문제를 이 지금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정하냐 부정하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깨끗하냐 균이 들어가 있느냐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해하기를 고린도 전서 8장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로마서 14장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음식 자체는 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가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는 얘기예요 음식 자체로는 이것은 죄나 선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성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기도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음식보다는 그것에 대한 다른 형제들의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암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사도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한 크리스천이 그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믿음의 본이 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의 말씀인데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윤리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서로가 상생을 하고 아주 순조롭게 모든 이치가 돌아가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절제인데 절제가 행하여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누군가를 내가 충격 가운데 빠뜨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비방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나 꺼리끼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울사도는 기꺼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 로마세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전세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나 권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가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전세 8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최고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성경에 대해서 오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을 연자멧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물에다가 빠뜨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6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동사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그 실족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실족당하는 사람을 차라리 죽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죄짓지 않게 하고 비록 육신은 죽임당하지만은 하늘나의 상급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주님의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상적으로나 어떤 행동으로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아무런 하자가 자기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를 마치 연자멧돌을 목에 달아서 빠뜨리 오리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금해야 됩니까? 계속 킵고잉해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비단 음식뿐 아니라 모든 오락과 운동과 기호와 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입는 옷이나 소비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악세사리까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나 실종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선생님을 오히려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온문문도 다 씻겨주시옵소서 베드로다운 그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면서 허리에 찼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들에게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인데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발을 씻길 때에 그냥 와서 강압적으로 앉으세요 양말 벗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아이스 월에다가 발 집어넣게 하고 그냥 펄펄 끓는 핫 월에다가 발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이 껍데기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씻겨주고도 요구도 먹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남의 발을 씻겨줄 때에는 그 물의 온도도 고려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남을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발을 싣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서 이 물의 온도도 맞출 줄 아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할 때 나만 아니면 괜찮아가 아니라 이웃의 마음도 생각해 줘야 되고 이웃의 신앙의 정도도 생각해 주는 그러한 여러분 섬김과 또 신앙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와서 한 가지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주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 성도님들을 보면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떤 분들은 담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술도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주초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보금을 전하는데 보니까 겨울만 되면은 가을에 다 주수를 해가지고서 농주를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이야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겨울에도 딸기도 재배하고 뭐 그냥 참여도 재배하고 뭐 사철 구분 없이 농사를 짓지만은 옛날에는 농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 아니면은 농사를 짓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겨울에는 그 곡식 가지고 농주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더군다나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를 보급을 했냐면은 우민정책 가운데 하나가 화투를 지급하는 거였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하는 자리에 가면은 아주 무슨 너구리를 잡는지 다 그냥 담배를 피면서 그 안에 그냥 숨을 쉴 틈 그 공기조차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도박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진문서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와이프까지 팔고 딸까지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선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 법으로 묶은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는 술과 담배를 금하는 교단 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교단 법으로 만든 거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도로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가 손을 버쩍 들고서 주여! 그러면서 대답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석 위에다가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들님들이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풀어 놓은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양대 신앙 고백이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인데 도마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본문 9절 나온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쓰시지 않는 가운데 쓰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였던 스카리우시 신학자이셨고 또 뿐만 아니라 분석적 성경 용어색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었던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고 금지하면 그것이 부적절하고 불법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인 것이며 무엇이든지 짱에서 너희가 풀면 허용하고 적법하다고 선언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주신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담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퀸즈 가면 퀸즈의 5층, 6층, 7층, 8층은 렌트를 줬습니다 여러 컴퍼니들도 들어와 있고 보험회사도 들어와 있고 무슨 뭐 또 트랜스포테이션 회사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이니까 담배를 못 피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담배를 건물 안에서 피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 연락을 해서 제발 교회 안에서는 담배 피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나가냐면은 교회 정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을 쭉 빠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옛날에 갔지 않고 지금도 식당에 가도 그렇고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는 금연이 돼 있습니다 왜? 남들이 세컨 뭐라고 그러죠? 스모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컨 핸드 스모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접 흡연이 오히려 더 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와이프를 사랑하는 남편들은 끊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는지 성도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끊을 걸 끊고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라디오에 나오는 뉴스 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스모킹 때문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어떤 회사에서 전자담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액상을 집어넣고 흡연을 하게 되면은 효과는 담배 효과가 나는데 연기나 냄새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액상담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벌써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을 판매 중지를 회사마다 권고하고 있고 아마 곧 판매 중지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에도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그 회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폐가 망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미 한국에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법화시켜서 이것을 제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내가 그냥 조용히 가만히 마시면 되는 거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속칭 필름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왜 기억이 끊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에 이게 운반이 되어서 뇌로 올라가는데 뇌의 기억세포 중간중간마다 점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점막이 녹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 다음 기억을 연결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필름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마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 주초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결정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신실한 미국의 크리스천들 교제를 해보면 그분들은 술, 담배 안 합니다 자원에서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 산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조그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갈등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불편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자야 되는 덕목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나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향한 나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그냥 우리가 이 미크네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얼굴에 핏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품을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바울사도가 성경을 쓰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절제를 맨 뒤에다 썼냐면 그만큼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전체 흐르는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절제, 절명,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죄를 지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의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성품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오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 받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의 문제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죄를 짓는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바울사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은 내가 못합니다 특히 죄악 앞에 있어서는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만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삶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다섯 가지 부분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첫째 생각하는 것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상상 공장 돌려가지고 잊지도 않은 염려 갖다감 하면서 고생하고 염려하고 또 예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생각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내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볼 것과 보지 않을 것도 절제하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점에 우리가 죄악된 것들 계속 보면서 은밀한 죄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는 것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세 번째로 말도 절제해야 됩니다 언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 말을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말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혹시 한 컵의 물이라도 이것을 쏟았다고 하면은 빨리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빨리 걸레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자면은 물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지만 한 번 대기 중에 말을 뱉어낸 것은 이것을 여러분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물질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웃들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도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게으른 것입니다 절제가 맨 마지막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어렵고 우리들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으로는 통제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는 있지만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면은 이 자동차는 출고돼서 사고 나서 불과 몇십 분 안에 망가질 수밖에 없고 차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자신에게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브레이크하지 않으면은 양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줄로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받으실 때에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기본 윤리인 이 절제를 내 가정과 사업장과 또 비즈니스와 학교와 모든 곳에서 행할 때에 나로 인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맛이 나는 살 맛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보고 먼저 하라고 손가락질하고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책임인 것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